가슴 벅찬 3년 6개월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고 더욱이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는 시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준다는 일념으로 힘없이 달려온 결과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응변 창신의 자세로 변화의 한 발 앞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선 7기에 우리 강주가 이뤄낸 국내 최초 유일 최대의 성과만 해도 94개나 됩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책사업도 184개나 유치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일자리 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상만 해도 182개를 수상했습니다. 마침내 광주의 대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빛을 잃어가던 빛고울 광주가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광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떠나던 광주가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 광주에 경제 1번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인권도시에서 인공기능 대표 도시, 친환경 자동차 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강성 이미지로 기업과 투자가들이 기피하던 광주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 모든 성취는 우리 공직자들이 혁신행정, 소통행정, 청렴행정을 적극 펼치고 시민들께서 시정을 믿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3년 6개월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노사 상생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양산되고 있는 캐스퍼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둘째, 우리 광주가 인공기능 대표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지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뒤처진 광주가 앞선 도시들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인공기능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시대를 선도해온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서 인공기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인공기능 융복합집적단지가 첨단 3지구에 조성되고 있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인공기능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진 133개의 인공기능 기업과 기관들이 우리 광주의 둥기를 틀고 있습니다. 셋째, 올해 들어 매달 출생하수가 증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광주가 유일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전국 출생하수는 작년 대비 3.5% 감소한 반면 우리시 출생하수는 11.2%나 증가했습니다. 3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 돌봄, 일생활 균형 등 6단계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힐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강주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국가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우리시는 정부와 유럽연합 국가들보다도 5년이나 빠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 최대 공원 면적 비율 확보, 전국 최초로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등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광주 최초의 실입수목원이 내년 오후을 개장합니다. 다섯째, 상무속악장을 광주대표도서관으로 건설하고 국악상설공연이 광주대표공연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을 대폭 확중했습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했고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했으며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호남 최초로 여자 배구단 AI 페퍼스 유치로 우리 시민들이 44철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섯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착공과 달빛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광주 어느 곳이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시대가 열립니다. 영원함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달빛고속철도가 건설되면 1,800만 동서광역경제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백운고가 차도를 개통 31년 만에 철거하고 왕복 11차로로 재개통했습니다. 일곱째, 정치가 강한 도시에서 경제도 강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정치산업 외에는 산업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 노사 상생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와 공공배달앱 이메오프를 활성화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골목상공가 전통시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물류센터를 유치했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광주역, 송경역, 상무지구가 대변신합니다. 여덟째,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광주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습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의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세계적인 민주인권대표도시로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우리 광주에 유치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평균 57%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1대1 돌봄 시스템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직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주형 평생주택과 광주형 누구나 집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충분히 공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국비 1조원 시대에서 불과 4년 만에 3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채무비율도 2017년 22.72%에서 2022년 16.78%로 낮아졌습니다. 정책 수요자들이 원스톱으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5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통합채용 등 인사혁신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간 이룬 성과들의 만족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정의 중단이 있어서도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들은 지속성과 추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거로 뒷걸음질을 칠 수 있고 국내의 도시들로부터 추월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광주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민연 새해의 3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와 인접한 5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인공기능 기반의 빅골 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첨단의료,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공동육성을 통해 강주와 5개 시군 인구를 현재 173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광주천 시대에서 영산강 시대로 대전환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영산강 물길 따라 광주, 장성, 담양, 화순, 나주, 영암, 목포를 연결하는 광역, 경제, 생태, 역사,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에서는 광주, 전남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광주, 전남 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정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그린 스마트 펀시티 만드는 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린시티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서 우리 광주가 가장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청경, 녹색도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친환경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녹색산업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향후 50년, 100년을 책임질 인공기능 기반의 최첨단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펀시티는 우리 시민들은 물론 애지인들이 광주에 와서 편하게 쇼핑도 하고 무등산에 올라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문화예술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강주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테마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특급 호텔 유치,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입점, 무등산 접근성 향상 등 도시경쟁력 재고와 여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방 1심방직 부지개발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공유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새로운 강주 컨벤션센터를 광주의 랜드마크로 신축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돌아오는 셋째,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도전해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세계를, 최고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이어 제2의 대규모 광주형 일자리 투자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의료,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을 입혀 미래산업 메카 강주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에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배낭 하나 메고 광주에 오면 사업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광주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삶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않고 평생 지껍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광주형 평생주택과 광주형 누구나 집을 빨리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광주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광주를 실현하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인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물려주려면 힘들지만 혁신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그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역사와 광주 발전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힘을 함하면 이민연 새해를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천상 운지배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